사랑한자 입원했을때 의료원장님한테 전화 온게 아! 감성한자 때문이 아니라 그 강제인자장 때문이였네 아이고 안되면 뭐였나 아니 눈치 맨딱이 좋아했으니 왜 그걸 모르겠지 아 저 민호가 알고 있었던거 아니여? 아 도시 치사잖아 알았으면 도시가 낫겠지 그야맨 야 니민호 내꺼에 뭘 쌓아놨어 100% 모른나 아 근데 장소마저는 이재이가 이사장은 손녀랑이도 놀랐나봤네 아니 알았으면 어떻게 그런건지 알고 그냥 떨린거지 그만두고 그런거지 그만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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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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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